경기도 주식회사와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이 배달특급 마켓경기 100원들 이벤트 진행에 들어갔습니다. 배달특급 앱 회원들은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에 선착순으로 경기 우수농식품을 단돈 100원에 살 수 있습니다. 구영슬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전국 최초 민관협력으로 추진된 디지털 플랫폼 사업이자 배달앱 시장의 새 지평을 연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경기도 주식회사와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이 지난 10일 목요일부터 배달특급 앱 가입 회원들을 위한 배달특급 마켓경기 100원딜 이벤트 진행에 들어갔습니다. 배달특급 앱 회원가입을 한 경기도민 선착순 100명은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에 배달특급 앱을 통해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에서 엄선해 마켓경기에서 판매 중인 품질 좋은 경기농식품을 배송비 없이 단돈 100원에 살 수 있습니다. 경기도 주식회사의 배달특급과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의 마켓경기가 협업하여 농가도 살리고 배달특급 이용자분들께 혜택을 드리고자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0일엔 꿀고구마, 17일엔 국산 포기김치가 1분 만에 완판됐고, 다가오는 목요일마다 국내산 갈비와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잡곡세트, 물방울 만두세트, 도라지 배즙, 감자 그리고 앙금절편 순으로 판매될 예정입니다. 경기도 도지사가 인증하고 경기도와 경기농식품진흥원이 보증한 지마크 상품을 소농들이 만들어내는 6차 산업이라고 하는 인증 제품들을 선보이게 됐습니다. 값싼 수수료는 물론 지역업회 사용 시 할인 혜택까지 드릴 수 있는 배달특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배달특급 공식 콜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 경기지TV 구영슬입니다.